몇 칼이면 끝나는거임? 뭐야? 어? 카사딘이다 아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소리는 괜찮은가요? 어우 깜짝이야 소리 괜찮음? 의견받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새게임이 안되는데요? 뭐야 제가 이거 설정하느라고 아까 잠깐 켰다가 껐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된건가?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 어 이거 ESC도 안눌림 좀 무서운데요? 공포 아니죠? 어랍쇼? 어우 네 오케이 엄청 막 무섭고 그런건 아닌듯함 또다른 도전자 어네? 이 게임의 규칙을 잊었을지도 모르겠군 다시 알려주도록 하지 들은 적이 없어요 님아 뭐야? 다람쥐 카드를 내거라 다람쥐 카드를 내거라 담비를 내거라? 아 담비는 1의 피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수지 아 지금 쥐를 잡아서 담비를 냈죠? 늑대는 늑대는 희생양이 둘 필요하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담비 앞에는 아무도 없다 좌측 하단이 공격력 이건 생명력이겠죠? 어? 뭐야 내게 1의 피해를 입혔다 이는 저울에 더해줬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내 쪽에 저울이 바닥에 닿으면 니 승리다 유의한 게임 맞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이지하죠? 턴 엔드 어? 코요테 턴 한 번만 아 네 좋았습니다 코요테가 담비에게 2의 피해를 입혔다 체력이 달았네요 그래서 체력이 0이 된 피조물을 사망한다 또 나의 턴 오레노 턴 어 드로우 어? 뭐야 이건 뭐죠? 엥? 어? 저 다시 하는거 안되나요? 어허 시작하면 가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종료 가르치는 중이기 때문에 넘기겠다 이 댁에 모든 피조물을 뽑았다 남은건 다람쥐 뿐이다 아 이게 다람쥐구나 나 뭔지 몰랐네 남쥐 방앗슨이 다람쥐 민물거북에는 2의 희생이 필요하다 데미지는 며칠죠? 오케이 늑대로 가자 어? 방금 멈추라고 했는데? 놈의 고난은 진실되었지 하지만 다시 만날 곳이다 좀 불쌍하네 알빠노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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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흓 남지 벌벌 떨고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승부는 너의 승리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쵸? 혹시 다 이해되셨나요? 저는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되짚어보자고 하네요 너는 깊은 숲에서 길을 잃었고 여기 있나 보네요 하나의 길이 드러났다 소리 뭐야 아 오케이 확인 두 토착생물이 머뭇거리면 너에게 접근했다 무식성 독사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데미지는 1이에요 아 희생을 해도 죽지 않는다 오케이 한 개의 카드만이 들어가리라 고양이로 갑시다 아기야 가자 살짝 유미 느낌 나니까 숲에 몇 피조물들은 너를 따라오려는 듯 보였다 버려진 자루를 발견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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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긴급할 때 부수거라 두 번째 오 깜짝이야 거울을 기울여도 된다 뭔 소리죠? 3개 이상은 될 수 없다 3개 이상은 될 수 없다 어 네 한번 해볼까요 아 보겠습니다 험난한 지형을 건너던 중에 습격을 당했다 뭐야 뭐야 뭐죠? 아 샌즈 아 샌즈 아시는구나 저는 몰라요 뭔 소리죠? 뭐라고 했지? 일단은 장단 맞춰줘 이건 뭐야 아 다람쥐 어 자 나무 밑동 밑에 숨는게 낫겠죠? 다람쥐는? 아닌가? 아 이렇게 미리 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가위로 늑대를 막아주고 오케이 일단 여기 두자 여기 두고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는 뭐죠? 아 오케이 오케이 가버려 아니 나무 밑동은 좀 그런데? 오케이 여기에 두고 시작이군 그럼 뭐 필요 없겠죠? 땡 다람쥐가 너무 불쌍해요 아 야망과 새끼늑대를 조심하라 빠르게 자라니 이 녀석은 자라는구나 한 턴이 지날수록 다람... 다람쥐? 생명이 두개 필요해요 이 친구는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을 먹어서 다람쥐을 여기에 꼽고 이건 뭐죠? 박쥐가 나올 예정이에요 박쥐가 데미지가 2야 단비는 어 네 아니 단비가 이길거야 이게 맞나? 모르겠다 턴 앤더 턴 앤더 와 늑대 좀 쎄졌는데요? 갑자기? 아 피조물을 넘어 직접 공격한다 오케이 앗 어... 제 생각에는 이걸 뽑아야돼요 다람쥐는 필요없어 어? 나 늑대가 생겼는데? 단비야 너 혹시 죽여도 되니? 아니 민물거북을 오케이 거북이 죽이고 이걸로 가자 헌 앤더 어... 다람쥐? 다람쥐로 막을 수 있을까 내가? 다람쥐는 어... 잠깐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어차피 쟤가 체력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단비랑 늑대의 공격을 통해서 이 늑대한테 그냥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플레이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뽑는거 너무 무모하다 아니지? 어 무모해 가슴이 다람쥐 헌 앤더 뭐... 뭐... 이러면 괜찮죠? 이 친구 카드 다 냈구나 오케이 이긴 듯 하죠? 떠버려 피에 물든 지형을 걸어갔다 네 네 카드를 주는 거 같지요? 아 오케이 한 턴 이후에 늑대로 자라난다 이거는 참새가 맞겠죠? 왜냐? 이거를 지형 뒤에 숨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새로 먹겠습니다 왼쪽 왼쪽을 먹으라는데? 나 이미 오른쪽 먹었는데 안개 속 기이한 돌들을 발견하였다 갑진이 희생양을 굳았다 영원히 사라질 카드를 아 이거 고민되는데? 잠깐만 나 참새를 안 써봤어 근데 이거 있죠? 고양이의 가치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 한 턴 써서 정도 들었고 허허허 이 녀석은 굴러들어온 돌이거든 이 불쌍한 표정을 보세요 가버려? 오자마자 가는구나 미안하다 어? 뭐야? 어? 나를 뽑아 나를 뽑으라는데요? 그래? 아 아 이렇게 아 능력을 주는 거구나 몰랐네 오 오 깜짝이야 나의 토템을 보아라 개 카드에 공수 도장을 새길 것이다 공수 도장이 뭐죠? 아 이게 아까 참새 그거구나 코요텔 코요텔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무시하고 직접 공격한다 일단은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뭐냐 이 친구는 어차피 피조물 공격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귀여운 고양이를 여기 두고 아니 다람쥐 여기 두고 다람쥐 또 어 몰라 그냥 고양이를 여기 하나 세워요 이게 뭔 느낌이냐면 데미지 2는 이제 내준다는 느낌이야 이 친구는 내가 잡고 자 이 친구는 잡아야겠죠 아무래도 둘 다 맞긴 좀 아프니까 그럼 이 친구는 잡으면서 얘는 그냥 어 살을 내준다는 느낌 아니 이건 지금 쓸 필요가 없어 다람쥐? 지금 안 써도 돼 오케이 어우 아파 가끔 있는게 민물거북 근데 보통 이게 두개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 뽑을게요 이거 뽑고 필요하면 다람쥐을 쓰자 규칙을 무시했나요 이 친구가? 혹시 이 친구가 뭔 규칙 무시했는지 알 수 있나요? 어허허 이러면 코요테 영원히 못 잡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고양이도 이제 영원히 잡지 못하죠 코요테를 잡았어야 됐나? 몰라 다시해 보드에 올랐어 어쩌라고 다람쥐 지금 자 계산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공격하면 저는 몇 채 데미지를 주냐 어? 이거 질문이요 이거 아시는 분 있나? 늑대가 공격하면 남은 데미지는 직접 피해 입히나요? 아니면 그냥 끝인가? 아시는 분 있음? 아 끝? 1뎀?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이 그냥 해보자 모르겠다 아 1뎀이구나 오케이 아 이러면 좀 아쉬운데? 아 나 이걸 좀 실수한거 같애 어? 늑대다 바람쥐 쓰자 안되겠다 처음에 실수를 해가지고 더 써야겠다 안쓰면 지겠는데? 가버려 어? 대법이구나 너는 이번 실현도 살아남았다 행운이 계속되길 빌지 본복겜 느낌이긴 해요 그쵸? 살짝 공포 느낌이 있죠 어? 배달 온거 같은데? 흐흠 아 이대로 안오면 10만원 10만원 주시면 방종 하겠습니다 어 방종 방종 가능 아 실패 아쉽다 그쵸? 홀짝 뛰어 비행공격을 막아낸다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고양이 이게 보면 고양이가 좋아보이잖아요 근데 한개 이상은 필요없어 이미 저는 고양이가 있고 황소개구리도 아 근데 나 늑대도 있는데? 황소개구리 맛이나 한번 볼까? 황소개구리랑 그거랑 나중에 합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개구리 하나 들고 가자 이건 뭐죠? 자 뭔지 모르겠을 땐 우돌이란 말이 있어요 무조건 오른쪽 어? 아 이거구나 어? 이거다 이걸로 가고 이거는 윗물거북 윗물거북으로 탱킹을 한다는 마인드 땅땅땅 그렇습니다 물표시는 공격이나 체력을 강화해준답니다 아 그런거구나 일단 다시 해보죠 돌파구가 있어 돌파구가 있어 비 사일렌트 어 네 조용히 하라고 하네요 아 셀멘 수호자님 반갑습니다 회색곰 와 데미지가 3인데 이 친구? 3세는 이쪽에 있고 거대한 전나무가 두개나 있네 아 잠깐만 이러면 다람쥐를 쓸 일이 없 아니 그 고양이를 쓸 일이 없잖아 두칸밖에 못쓰면 그쵸? 회색곰을 어떻게 해야되지? 회색곰을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벌써 다람쥐 일단 깔고 두개 필요한데? 두개 필요한데? 아 고양이를 여기에서 잠깐만요 이거 어쩔 수 없음 이거 일단 턴 넘겨야돼 아 근데 너무 세게 맞았는데? 아니 말도 안돼 아니 뭐임 여기서 교훈을 배우거라 기립하라 케이블에서 일어나거라 문 옆통 양초를 가져오거라? 이건 타이언 오 뭐야 왜이렇게 무서웅? 여군가요? 여기로 가져오거라 오오오오오오 너무 가까워 이건 뭐죠? 설명해줄 것이 있다 뭐야 허락된 두 번의 실수 중 하나였다 아니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한 번 더 실수하면 죽인단 소리잖아 오케이 다시 잘해보자 아 반사댐 있지 좋아보이진 않는데 독댐은 뭔가요 어? 아니 나 이거 먹기 싫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일단 일단 먹어 물을 쬐야죠 공격력 수치를 강화할 거야 한 생존자가 힘 그 힘을 흘린다는데요?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흠 아니 잠깐만요 이거 놓으면 먹히는 건가요? 아시는 분 이거 강화하는 게 아니야? 아니면 여기 놓는 게 강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희생을 하나하나? 장화 성공 뭐야? 아 1회는 그냥 강화 다음부터 좀 대가를 치려나 보네? 오우야 절투기는 형체가 너의 뒤를 막았다 아니 탐광자가 아니라 그냥 너잖아 얘 뭐함? 노새가 핵심이야 집노새 이건 뭐죠? 주인의 턴이 끝날 때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도장에 새겨진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요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 이미 자리가 있잖아요 일로 가나요? 아니면 여기 밀어내고 일로 가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밀어냄? 밀어내진 않고 그냥 건너뛰기 이 친구 어차피 데미지가 없어서 어 소리가 좀 매섭네 반갑습니다 다람쥐 다람쥐 일단 놓고 가버려 어? 하필 여기라니 여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내기 전에 말을 해준 던가 어 완전 후수총이네 몰라 일단 가보자 포요테는 포요테는 내가 막아주고 포요테의 데미지를 좀 막을까 일단은 이건 얘가 막아주고 그쵸 그쵸 이렇게 가면 안되나? 이거는 뭐 안되잖아 근데 이 친구 왜 안 움직이나요 짐노세 아 늑대로 바꾸기 근데 이거 질문이요 이 친구 왜 안 움직임? 질문 이 친구는 왜 안 움직이나요? 화살포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다음 턴이 일로 오는 건가요? 몰라 에잉 막혀있어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이걸로 안되요 이제는 늑대를 좀 사용해야돼? 아니면 그냥 늑대로 이 친구를 잡을까? 탈모사는 적을 한방에 죽여요 에라 모르겠다 진심이냐는데요 진심이야 어? 킬 났다 대형사고다 이거 독함 아 님들 늑대 세우라면서요 늑대 세우라고 하는 사람 어디갔음 이빨 뽑죠 이빨 뽑죠 이건가요? 이거임? 어? 뭐야? 여기서 질문 살모사를 여기에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닌가? 아 쉽지 않은데 부서지는 뭐야 와 이런게 있다고? 잠깐만 그러면 여기로 하면 안된다는거잖아 저 졌는데요? 아니 이걸 아 아 아 와 이거 오독함? 이거 오독함 나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몰라 그런 거 뭐랍쇼? 어? 어? 아 이래서 노세가 핵심이라 그랬구나 아니 갑자기 나 부자됐어요 뭐야 아 카드를 먼저 뽑아야 한다 고양이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럼 이거 두 개를 할 수가 있는데 보슴도치 하나랑 살무사 보슴도치 하나 살무사 하나 이렇게 갈까? 뭐 그냥 뽑고 아 뭔 고양이여 다람쥐 뽑을걸? 이러면 살무사를 못쓰는데? 이렇게 막자 오케이 이러면 좋죠 다 맞습니다 다람쥐 다람쥐 뽑고 오케이 땡땡땡 이기지 않았나? 상대 이제 카드 없죠 가버려 쉬울 거라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군 하지만 몸은 솔직한걸? 너 손을 벌벌 떨고 있다고 녀석 어 뭐야 엥? 오? 갑시다 뭐야 내 카드 다 어디갔어 아니 황금덩어리 모임 이건 뭐죠? 빈 공간의 맞은편에 피조물이 놓이며 이게 뭔 소리죠? 아 무조건 이걸 문 이걸 문다는 거구나 그럼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차피 이거 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이거 황금덩어리라 안되나? 이게 보면 어차피 이 상태로는 답이 없거든요 왜냐 도박해야 돼 맞아 봐야 돼 그냥 아 아 아 비지 아니 졌음 아 억울해 아니 졌잖아 여기요 여기요 에라이 GG 아쉽다 뱅 자 가보려 나 이제 오독함 어랍 어랍숭 어우 깜짝이야 어 죽었음 사망해버림 살아있다는데요 파직하기 전에 하나 부탁해야겠네 조금의 기념품이 갖고 싶다 아 아 저 고양이 두 개 있지 않았나요? 어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뭔 소리인지 알았음 공격력과 체력 뱅 됐대 와 좀 좋은 것 같은데 어 이건데 이거 별로 안 좋다 뭐야 내가 쓸 수 있나 하사딘으로 가자 초상화 웃을 필요가 없다는데요 네 컷 어우 눈부셔 눈이 좀 부시네요 다시 시작이구나 또 다른 노전자 뭔 소리여 뼈는 새로운 그거인 것 같죠? 희조물이 죽을 때 생각난다 아 오케이 오케이 방울뱀 방울뱀 방울뱀이 낼 거거든요 다람쥐 놓고 이거를 일단 맞으면 안 돼요 이 친구한테 제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대로 그냥 가야 돼 왜냐 이거 나오는 걸 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담비로 잡아내자 뼈를 얻었다 에? 다람쥐 먹고 다람쥐 놔서 담비 이용해서 이걸 잡고 그 다음 생각하자 아이고 아닥 담비 죽겠다 후허허 어나 이건 판단 판단이 아니죠 채팅 보고 판단이란 단어를 그냥 입으로 뱉어버렸음 이건 다람쥐을 일단 놓고 뭐야 뼈 왜 두개 생겼나요 언제 두개 됐지 어 네 그때 여기로 가자 이거는 다람쥐 이거 다람쥐 한번 아껴볼게요 맞으면서 그냥 배울까? 아니다 나 어차피 곧 끝날거 같은데 개미지 많이 입혀서 아 끝났네 흐허 흥리에 필요한 것 이상의 피해를 주다니 나의 게임에선 그런 부분은 보상이 다르지 아 이빨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 오케이 그렇다고 하네요 뭐야 금고 옆에 있다 금고는 어딘? 이거임? 뭐야 그거 아닌거 같은데 아 오케이 이건 뭐죠? 몰라 네 저 한번 죽은게 모르겠다 뭘 의미하는건지는 깡마른 코요테 방울뱀 울사의 바퀴벌레 죽고나면 제 손으로 들어온다는데요 근데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 뭐 좋은건가요? 안좋지 않나? 왜냐면 이거 내는데 뼈가 4개나 필요해요 좋은거임? 바퀴가 죽을때 뼈가 하나 나온다 흠 오케이 일단 의견 따라서 먹어보겠습니다 지도가 펼쳐져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내 소지품은 건드리지 말거라 건들면 어떻게 되나요?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 연출되나? 건드리지 말자 무섭다 뒤에 책 봐보세요 책이 이건가요? 뭐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않았나? 아 치킨 왔습니다 맞은편에 좌측과 우측만 공격한다 아 이런게 있구나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하면 안에 있는 피조물이 그 자리를 대시한다 몰라 이건 해봐야겠는데? 이 도장을 담은 아 이건 좀 이따 나왔을때 하자 공부하기 귀찮다 그쵸? 273 금고 비번이네요 아 그렇구나 멈춰 스포일러 멈춰 돌풍이 너의 피조물을 높이 띄운다 한턴이지만 손에 바위가 주어진다 모의 체력 흠 다위 아 치킨 뜯을까? 좀 더 해보자 코요테랑 새끼늑대 새끼늑대를 처음에 잡아놓는게 중요해요 자 일단 바람쥐? 바람쥐 놓고 어 나 잘못 놓은거 같은데 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새끼늑대한테 한덤 버티고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가자 여기에서는 람쥐 람쥐가 필요하겠죠? 람쥐가 필요하겠죠? 람쥐를 죽이고 주머니지를 뽑을까? 뼈나오니까 주머니지 다람쥐 어 잠깐만 이거 두개 죽이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 주머니지 어디갔음? 왜 없나요? 또 돌려주는거 아니었나? 그냥 가자 몰라 아 아 그건 바퀴벌레 그대로 가자 이기지 않을까 그냥? 어 끝났네 이게 다섯 칸인가요? 다섯 칸이면 끝나는건가? 몇 칸이면 끝나는거임? 뭐야 어? 카사딘이다 손가락질을 받는 스컹크 공격력을 약화시킨다 이건 카사딘 카사딘 가야죠 카사딘 공격력이나 높일까? 어 일단 카사딘 방화성공 어 이번엔 그냥 봐주네 다음에 이제 좀 대가를 치르려나? 어 깜짝이야 아 오케이 돌복에 암호를 남겼으니까 그걸 이용하라는거겠죠? 아 바퀴 불사를 넘겨라 이미 못 넘겼네요 바람쥐 바람쥐 담비 말고 다음 턴까지 기다린 다음에 고민좀 할게요 아 어차피 담비로 공격하는게 낫겠구나 한 턴은 체력이 몇이죠? 체력이 2 담비 데미지 몇이죠? 데미지 1인데 담비는 일단 여기까지 턴 엔도 턴 엔도 뭐야 난 다람쥐 이게 몇 칸인가요? 1,2,3,4,5 5칸 바람쥐 내구 갈긴 해야될 것 같은데 어차피 데미지가 1이기 때문에 1의 데미지를 막는다기보다는 그냥 3의 데미지를 준다는 마인드 엔드 어? 와 뭐야 어랍쇼? 비상 초비상 잠깐만 어? 카사린이다 나와봐 데미지가 1 남았죠? 1 남았는데 어차피 3 주고 2 받으니까 아 바퀴벌레 오케이 이렇게 가자 황소개구리 엔도 가버려 아 근데 다람쥐 쓴 거 좀 아깝긴 하네 이제 이겨도 별말을 안해요 어? 잠깐만 가죽을 팔려는 덧사냥꾼이 너의 앞길을 막았었다 정신이 팔려버렸다 이거 근데 혼자 말을 다 하는데요? 보드게임하는 느낌이네 이 친구랑 뭐죠? 이거는 뭐임? 아 체력 이빨 다섯 개? 오케이 가자 상인이 비싼 값에 사들어줄 거라 말했다 라고 하네요 어? 강화인가? 체력을 2나 높여준다고? 잠깐만 카사딘 키울까? 몸짱 카사딘 갈까요? 바퀴벌레? 하자딘 키우자 와 체력이 1밖에 안 오다는데? 잠깐만요 이거 언젠가는 막히나? 아 그리고 아까 여기 273 근데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알바노 하이 뭘 얻은거죠? 이걸로는 뭘 열 수 있지?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막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뭐야 5-0 흠 뭐하는 걸까?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있나? 몰라 오 이건 뭐죠? 아니 처음 본 것 같은데? 오우 깜짝이야 또 넣었구나 좀 귀엽네 이 녀석들 상당히 커열네요 맞은 편에 피조물을 무시한다 일단 담비 내자 어? 아니 그럼 말 정하기 전에 말을 해달라니까 담비야 아니 담비님 이거 그냥 딱 그건데? 발원 친 다음에 뺏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치지 말자 그랬잖아 이거랑 똑같잖아 아니 너가 오더를 하라니까 파사디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못 뽑았어요 와 이거 잠깐만 큰일 났다 뭐 없나? 카사린이 나오는 걸 기대하기? 아니면 담비는 이 친구를 못 죽여요 지금 나 체력 몇 남았어? 잠깐만 체력 몇 남았는지 어떻게 아 보네요 북한 남았죠? 계산을 좀 해보자 어 이 친구 나오면 1회 데미지 먹을 수 밖에 없고 이 친구는 무시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죽이지 못하면 3회 데미지 그냥 먹어요 어쩔 수 없이 얘를 죽여야 돼 죽이려면 담비로는 부족해 죽이려면 늑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카사린 뽑는 거를 노리기에는 너무 도박이다 사람지 뽑고 늑대로 잡고 이거 데미지 1이니까 오케이 이거 주머니 쥐로 잡자 이건 뭐지? 아 이거 방귀벌레를 낼걸 아니 이런 실수를? 괜찮아 버틸만 해 카사린? 바퀴벌레가 나왔네 오케이 그대로 가자 상대의 뭐 카드 다 썼나? 없는데? 하사딘 어디 갔어 대체 어 근데 일단 이긴 것 같네요 카드 다 썼나봐 어? 아 이거 좀 더 세게 때릴걸 아깝다 세게 때렸으면 이빨 더 넣은 건데 좀 실수했네 괜찮아 괜찮아 작은 초소 초소하니까 또 이제 위병소랑 탄약구가 좀 생각나네 네 여기 가자 하겠습니다 상인이었다 아니 뭐야 왜 또 너야 와 잠깐만 이건 뭐죠? 이건 뭐지? 저 이거 능력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 클릭하면 되는구나 좋긴 한데 뼈가 여덟 개나 필요하고 잠수한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별집은 토큰 줌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당하며 손에 벌이 만들어진다 알파는 뭐야 어? 이 도장을 담은 카드에 공 피조물드는 1의 공격력을 얻는다 이거 좋은데? 이건 뭐죠? 어 이것도 좋다 희생될 시 1이 아닌 3의 피를 제공한다 흑염소로 갈까요? 흑염소 아니면 알파? 두 개 더 좀 야무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흑염소가 좋아보이는데 안 좋은 게 뭐냐면 걔가 세 개짜리가 없어요 두 개짜리밖에 없어 이건 뭐지? 주인의 턴이 끝날 때 아 이건 밀려나는구나 얘 이거 활용하기 좀 애매하니까 흑염소 아니면 알파로 가자 와 이거는 더 좋은 거 나왔는데? 잠깐만 분침 돈다 흐허허허허 벌집은 뭐죠? 이건 뭐야 아 어 이거 좋은데? 벌집 아니면 그러면 잠깐만 이건 뭐지? 스컹크도 괜찮은데? 즉사인데요? 벌집 도발 아니면 스컹크 즉사 같은데? 이건 뭐야 희생되어도 사망하지 않는다 아 근데 그렇게 좋지 않아 제 생각엔 벌집 도발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벌집 도발로 가자 잠깐만요 이거 질문 아까 이거 강화하는 데 갔을 때 잡을 때 잡아먹으려고 했잖아요 빵 나오면 실패하나요? 그냥 잡아먹히나?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는 그 좀 알려주세요 알려줘 아 이거 그냥 해보자. 나 카사린 계속 강화할래 체력 수치를 높여주게 당장 멈춰 어? 그러면 필요없는거 버려야겠다 이거. 그쵸? 당장 멈추라니까 이거 딱 봐도 그거다. 필요없는거 뭐있죠? 주머니지가 제일 주머니지가 제일 쓸모없지 않나? 이 두명은 좀 불쌍하니까. 정도 많이 들었고 사실 황소개구리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 하사 디나죠 그래. 그래. 결심했어. 어? 아 아니 뭐야 카사린 할걸 하하하하 아니 그냥 착한 애들이었는데 어? 어? 아 너의 자질을 시험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오케이 또 탐광자네? 이 페이지에 있는 친구였죠? 아까 만나봤기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지?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하면 1이 아닌 4개의 아오케오케 뭐야? 뭐야? 잘못했나? 이거를 먼저 해야되나요? 아 이걸 먼저 해야되나 보네 아 이런식으로 1의 공격력 그냥 주머니지? 일단 주머니지 여기까지 어 맞은편에 공격력을 1일 잃는다 이건 뭐죠? 아 오케이 그냥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가자 아 생각해보니까 그거 2페이지 준비해야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해관리해야겠죠? 체력 몇 남았지? 하나 둘 셋 근데 어차피 이건 막으니까? 데미지 1 아직 턴 많아 차단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제가 들고 있는 패도 잃어버리나요? 아 까먹었는데? 아니였죠 이 나가있는 패만 그 상관으로 바뀌는거지 그러게 카사딘 이 악물고 안나오네? 거의 나왔다 어? 와 카사딘 뭐야 이렇게 안나온다고? 말도 안되네 일단 이거는 늑대로 먹자 일단 이거는 늑대로 먹자 잠깐만요 어 이거 취소 못하나? 이미 클릭한거 취소 못하나요? 자 체력좀 봐야되는데 자 여기 두자 끝난거 같은데 이러면? 그쵸? 세 칼이니까 그 다음에 2페이지 오케이 방금덩어리 방금덩어리 흠 아니 카사딘 뽑아야돼 카사딘 카사딘 지금 사기기 때문에 내면 이기죠 그냥 어? 어 뭐야 아 이거였지 생각해보니까 카사딘 폐 많은거봐 형 뭐 이길 수밖에 없다 그쵸? 아니면 한톤에 끝나나? 안 끝났다 이건 뭐죠? 근데 모네드는 2일거 같은데 이거는? 그쵸? 이미 이기지 않았나? 이거 어차피 이겼으니까 최대한 세게 때려서 그거 해야겠다 돈 많이 얻어내야겠다 그쵸? 1,2,3 어차피 끝났어 이미지 센거 위주로 해서 없네 1의 공격력을 얻는다 낼 공간이 없다 그냥 하자 몰라 아 카사딘 카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일단 보수전 보수를 이겨낸 자는 한동안 없었거늘 어? 레어카드 희생될 시 죽진 않지만 넌 시험해볼만큼 매정한가? 알바노 이런 괴물에게는 해줄 말이 없구나 뭔데? 아 육사구나 이건 뭐죠? 아니 뭐야? 개미지 7자리라고? 이건 이거 먹어야지 공포는 아닙니다 무서운건 없는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 아까 탐광차한테 죽어서 다시 한건가? 읍지에 진입한다 이거는 뭐죠? 나 이건 처음 보는데 기괴한 짐승이 내부에 어스덩댔다 아니 너잖아 실현을 고르도록 실현을 고르도록 체력의 합이 6 이상이어야 통과다 체력? 2번이 낫나요? 근데 데미지가 없는 카드도 꽤 있어가지고 그냥 2번 가자 2번 가자 뭐하세요? 이미 카사린이 나왔다고? 어 좋은데? 4개의 뼈가 누워진다 어? 늑대 늑대 좀 좋다 회색곰도 좀 좋은데? 이건 회색곰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쓰면서 하나를 쓸 수 있는거라 회색곰이 낫겠다 이거 좀 사기네 가자 놈은 삶의 피를 흘린다 이네딜 밤을 위한 어 네 4개의 뼈 흑염소 보러 갈까요? 고코스트 많을까? 염소? 근데 어차피 한 번 쓰는건데 이것도 괜찮은데 흑염소로 가자 이제 저 좀 고수되서 해도 좋고 안 질거 같은데? 이건 뭐죠? 아 무시하고 공격 어? 끝났다 이미 카사린 나와버림 퍽 4칸 끝났는데? 좀 더 세게 때리려 생각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냥 그냥 끝내줘 게임 한 줄 요약 가능하신가요? 카드 게임입니다 좀 유희왕 비슷한 것 같아요 어둠의 듀얼임 비극적인 쥐의 왕 놈들의 엮인 몸이 치체가 될 때 4개 뼈를 얹는다 아 뭔 소리죠? 아 오케이 오케이 민물거북 쥐의 왕으로 가자 이거는 뭐죠? 뭔지 모르겠으니까 가볼까? 이거는 뭐지?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카드에 X 표시되어 있는 거 뭐임? 아 못 참아 못 참아 아 싫어 쓸모없는 거 버리라 이 소리구나 이건 뭐였지? 가장 쓸모없는 거는 주머니 쥐가 아닐까 근데 주머니 쥐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체력이 3이라서 이 친구는 좀 정들어서 버리기 싫고 광소개그리 광소개그리가 은근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거 일부러 죽여서 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 주머니 뒤로 가자 냉담하게 도살했다 이건 뭐죠? 아 이런 게 있구나 백대는 살짝 그래도 어 뭐죠? 보스전인가? 재미를 망친다는 게 세 번째 카드가 좀 사기 사기 챔인가봐요 사기 챔 이미 있는데 허허허 이미 카사딘이라는 사기 챔이 있어 카사딘만 나오면 지금 질 수가 없음 너무 사기라서 세 개 때려서 좀 더 어쩜 가버려 뼈는 그 카드가 하나 죽을 때마다 나옵니다 뼈도 코스트임 그러니까 뼈 네 개면 네 개의 뼈를 쓰고 이제 그걸 내는 거죠 살짝 유희왕에서도 재미로 받쳐서 내고 그러잖아요 사실 제대로는 안 해봤지만 쌀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딱히 끌리는 게 없네 대나마 살무사가 낫겠죠? 백사 카드니까 어?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잠깐만 아 그래도 이거 할까? 그래도 여기? 아니면 불타는 거? 여기로 가자 카사딘 좀 더 강화하고 싶은데? 뭐 없나?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죽을 때 그 손에 복제품이 만들어진다 무한 복제되는 카사딘? 무복하? 이거 못 먹습니다 내가 가지 응 아니야 히트다 히트 좋아요 야 하나 맨 위 왼쪽 이건 뭐죠? 직접 공격 근데 그냥 데미지 3 아 4구나 안되겠다 파산인을 그러면 여기 세우고 아니 뭐야 끝났잖아 이러면 첫 턴이 끝났는데요? 4칸 아니 뭐야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러면 잠깐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좀 귀여운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임? 지혜왕 그리고 아까 무슨 왼쪽 위에 뭐 있다 그랬는데? 그럼 뭔지 모르겠고 12,3,6 그럼 들어볼까? 저도 뭐야 흠 흠 아 그러게요 이빨이 있네 이게 그건가? 이 퍼즐을 가두려고 했다 이 소린가? 뭐야 자 한번 볼까요? 2,1 1,3 1,3,1,3 뭔소리요 아 데미지를 맞춰라 멈춰 스포 멈춰 흠 흠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데미지를 어? 아 좋게 오해 데미지를 넣으면 되나? 이것도 이거는 어차피 막히고 어? 이건 안되는데요? 이건 안음직임 어? 그럼 어색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아님? 3의 데미지 아니었나? 보여 지원하는 건 언제 나오죠? 아 곧 나옵니다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어? 어 일단 뭐 됐습니다 어 뭐야 일단 됐어 다시 가보자 아 이건 궁금해서 안되겠다 허기진 허기진 얼굴을 비추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먹을 것 같은데? 음식이 없어 대놓고 먹겠다 이소리죠 제발 안돼 어 어 에? 어 근데 카드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황소개구리 뭐 그냥 버릴까? 뭘 버리죠? 오마뱀은 뭐지? 꼬리가 만들어지고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몰라 이거 그냥 하자 아니 뭐야 그냥 착한 녀석들이었잖아 어? 버스전이다 근데 나 이 페이드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패에 있는 카드를 이제 갖고 가지 않을까요? 낚시꾼이니까? 그럼 뭐지? 상대 턴에 잠수한다 남주 일개미는 뭐죠? 이 도장에 갇히는 주인 측 테이블에 놓인? 개미의 숫자와 동등하다 아 개미가 많을수록 데미지가 늘어나나봐요 한 번 써볼까? 한 번 써볼까? 써보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건 몰라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봉수 봉수의 잠수구나 와 데미지 7짜리인데? 이거 어 네 후원 감사합니다 야스 앵 끝났어요 근데 이 페이드야 가서 낚시해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준 이거는 뭐죠? 아 마가드 아 네 엄준식 축하드립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 다람쥐 딱 하고 따다다다 여기 하면 원콤이죠 거부려 수고하세요 어제 힘이 없어 보였는데 힘내세요 화이팅 아 네 천원 감사합니다 한 만원이었으면 힘이 더 났을텐데 하하하 라고 할 뻔 네 감사합니다 레어카드를 선택하도록 하지 그럼 뭐죠? 신중한 짐꾼 쥐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낼 때 유튜브 점심값입니다 이거밖에 없더요 흐크 아 5천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호잉 옷 아이 감사합니다 팽 뜨는 실력이 상당하시네요 아이 그럴리가요 이거 가방이 가득 차지 않았다면 임의의 아이템을 받는다 나쁘진 않은데? 짐꾼지도? 이건 뭐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나 침꾼지가 나 나 치킨 먹어야 되는데? 아직 한입도 못 먹었음 한입만 먹을까? 냉랭한 바람이 니페로 들어온다 어 추위를 잊지 못한다 설선 일단 가보죠 일단 가보죠 먹으면서 천천히 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혜의 시련 아 시련 아 시련이구나 아까 했던거 여기서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 아까 통과해서 모르겠는데? 어? 나 설마 아니 잠깐만 비상 와 와 다행이다 젓가락 없는줄? 고장이 뭐였죠? 근데? 어? 힘의 시련 이걸로 가자 어? 망했다 뭐야 뭐야 근데 뭐 없네? 음 맛있다 맛있다 제 카드가 좀 많긴 해요 쓸모없이 뭐 버리지? 황소개구리 이거 좀 안 좋지 않나? 쥐왕 쥐왕 황개? 근데 쥐왕 나쁘지 않아요 이 녀석 나쁘지 않은 얜 얜 두개 있어도 돼 얜 두개 있어도 돼 알파가 제 생각에는 이거 좀 허수 아닌가 데미지 1씩 데미지 1씩 높여주는게 좋아보여도 이거 자치 데미지가 안 높기 때문에? 아이 몰라 그냥 버리자 뭐야 뭐야 엥? 엉? 안 찍어버림 아니 나 클릭을 잘못했는데? 응 이건 뭐죠? 햇병아리 일단 카사딘 내고 일단 카사딘 내고 아 카사딘을 여기 낼걸 나 실수했다 일단 엔드 카사딘 어차피 살아나는데 아니 근데 이럴 필요가 있나? 나? 아니 끝났잖아 뭐야 아 이거 너무 사기다 너무 세게 만들었어 내가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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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브용 감사합니다 아 아까 5천원이 다라고 하지 않았나? 흐헤헤헤 라고 할 뻔 덕수리 먹자 뭘 먹든 상관없을 것 같애 네 뭐야 짐꾼지 이제는 어 잠깐만요 와 이거 패 망했는데 잠깐만요 이건 뭐지 강력해진다 강력해진다 인연속도 강력해진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일단 일단 도마뱀 내자 와 이거 망했다 이거 좀 위긴데요? 잠깐만 아이템 써야돼 제 생각에 흑염소 흑염소 먹자 아니 흑염소 먹는게 맞나? 잠깐만 아 모르겠다 일단 가자 와 갑자기 쎄졌어 흑염소 먹고 짐꾼지 내고 오케이 이렇게 바람쥐 내서 흑염소를 여기 두고 흑염소를 이용해서 짐꾼지를 낼까? 다람쥐 다람쥐도 있네? 이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대로 가보자 와 무시하고 때리는구나 새끼 보니까 이거 큰일났네? 잠깐 비상 큰일났다 몇개있지? 와 이거 초비상인데? 다람쥐도 쓸까? 다람쥐 쓰자 다람쥐 쓰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이러면 할만한거 같은데? 흠 오케이 흠 흠 사사린 뽑아야돼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실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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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흠 흠 흠 아 이거 끝났 끝났나? 끝난거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 오케오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건 뭐죠? 흠 흠 아 또 이거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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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볼까? 여기? 이걸로 해서 좀 줄이죠 카드를 카드가 너무 많아 황소개구리 이거 쳐내 황소개구리 쳐내 나야 응 아니야 나 진짜 얘 줘야겠는데? 쓰레기 없네 그래 너 해라 안 비추자 다음 흠 벌집 내 공격을 먼저 좀 하는게 낫지 않을까? 커터는 와 나 이거 좀 잘못 낸거 같은데? 동아 뱀? 아니 뭐야 황금가죽은 뭐야 밤비다 밤비다 어? 아 안되는구나 나 그럼 어떡함? 오케이 이걸로 가자 벌이 나왔네요 아 왜 또 너야 아 뭐 없는데? 낼만한게 펀이나 벌자 이것도 펀을 좀 벌겠습니다 와 이건 또 뭐냐 이거 아 모르겠는데 일단 한 던 맞긴 해야겠다 그쵸 와 이거 대위기인데 잠깐만 진짜 위기다 아 여기서 일개미가 왜나오 가위 흠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비행해서 때리니까 비행해서 때리니까 아 비딩비딩한데 여왕개미 일개미 단비 안 돼 안 돼 그냥 해야돼 아 이거 이빨 쓸걸 아깝다 뒤에 왕 나 어차피 뼈를 못쓰는데 지금 와 이거 대위기인데 이러면 벤티 방금 쓸걸 벤티 방금 쓸걸 지금은 이제 써도 안 끝나요 아 아니 잠깐 짐 꾼지? 아니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6 4칸 한 턴만 볼까? 1,2,3,4,5,6 3의 데미지를 얻으면 1,2,3 한 턴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맞으면 아 좀 보자 만약에 여기서 뭐가 나와야되지? 다람쥐를 뽑는다고 하면 다람쥐 뽑아서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감이 안오네? 다람쥐 뽑아보자 아 이거 좀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 personal 짐꾼 뒤로 도박 한번 누려볼까? 쥐의 왕은 지금 쓸모가 없어 밀개미? 바람쥐 한명을 잡긴 해야될거 같기도 하고 아 일단 이거 쓰자 쓰긴 해야돼 담비는 아니야 밀개미도 좀 그렇고 저밖에 없다 와 일단 내보자 어? 뭐야 망했다 망했는데요? 끝났음 괜찮아 아직 촛불 하나 남아있어 죽어도 돼 가보려 촛불 하나 팍 에잇 와 이게 이렇게 되냐 옷장이 뭐지? 체력으로 가자 음 굿 손이 토끼가 들어온다 아 이거 읽기 귀찮다 하하하 알파로 가자 공격력 수치? 다른거 고르다 뭐할까요? 뭐할까요? 먹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계속 강화해주네 음 어 좀 무서운데? 와 이게 사망할 때 맞은편 피조물도 사망한다? 뭐 개삭이잖아 어 개삭이잖아 쥐의 왕으로 그럼 그래야겠네? 쥐의 왕으로 그럼 그래야겠네? 벌 두개? 벌 두개 있으니까 카드? 어? 아 근데 뭐가 없다 잠깐만요 체력 몇 남았지? 1,2,3,4 1,2,3 새 칸은 괜찮은데 그냥 다 받아 버릴까요 이거? 무라율리를 그러면 소환을 어떻게 해야되지? 어차피 무라율리를 소환 못해 그렇게 해봐야 그냥 벌 두개 내고 짐꾼지 내는게 맞아요 아람쥐 일단 이렇게 가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되게 애매지는데? 암비 그냥 다 받아 버릴게요 흠 체력 1 1 한번 더 받을까? 흠 흠 체력 1 1 한번 더 받을까? 늑대가죽 와 이거 뭘 뽑아야 되지? 잠깐만 큰일 났는데요 그냥 아니 망해버림 가람쥐 뽑아서 여기 내면 한 턴을 벌어도 의미가 있을까? 아 몰라 일단 이거 뽑아보자 늑대가죽 몸방하고 할 수 있는게 없다 여기서 사람조 하나 한 턴만 더 버텨볼까? 회색곤 뽑으면 할만한데? 버텨보자 어? 잠깐만 안돼 아 아 아 아니 좀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나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중간부터는 그것도 아니네? 뭐야? 뭐야 엥? 깜짝이야 비용 어 무료의 비용 공격력과 체력 야 장난 아니야? 흐하하하 도장? 도장이 이거였나요? 그나마 이게 낫지 않을까? 어... 교촌 스펠링 이게 맞나? 맞구나 지금 교촌 먹고 있으니까 교촌으로 하겠습니다 헬캅 어우 눈 아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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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뭐 한다 그랬지? 저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하는건가요 이거 혹시 해보신분 해보신분 손 한번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챕터 몇인가요 아직 원이구나 뭐야 이거 3개중에 이게 제일 강해보인다 그쵸 그냥 먹자 이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이거 이거 이걸로 가자 다시 좀 쉬운 상대인가 아 나 내가 있던 카드 다 잃어버린거구나 아니 이런일이 내 카드 다 사라졌음 나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뭐하죠 여기로 갈걸 그랬나 어 아 흠 몇 채 데미지 줘야되죠 7 7은 안되는데 어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어 졌는데요 아니 이거 혹시 몰라 왜 혹시 모르냐 자 보여드립니다 이 친구를 여기 놔요 일단 그럼 3의 데미지를 먹고 그럼 5의 데미지를 먹죠 여기서가 포인트 여기서는 다람쥐로 몸빵을 하는거에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 다람쥐 죽이고 그 다음 또 다람쥐 넣고 오케이 항복을 받자 네 아 이런것도 있구나 서렌도 칠줄 아네 이런건 처음봐요 음? 뭐야 음 음 음 음 음 네 이게 뭐였더라 아 이거 뭐였더라 음 음 음 음 음 음 흐흐흐 나야 귀엽네 음 음 음 음 간비 소환할까 간비 소환할까 간비를 여기 두는게 맞겠다 안좋은 수였어 안좋은 수였어 너가 뭘알아 허허허 푸달지마셈 이게 맞아 음 음 음 음 여기에서 이 친구가 어 아 뭐 있었나? 아 뭐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가자 황속 예구리 감옥한다고? 그냥 하면 안되나? 그냥 할래 뭐 하는 이유? 좀 더 세게 때리려고 그래야 좀 전리품을 주거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카드를 좀 얻자 지금 카드가 없다 음 음 아 토템이 저거였구나 몰랐네 황속 예구리? 아 근데 카드린 카드가 너무 그립다 허허허허허 거 진짜 사기였는데 아니 뭐야 숨어버렸어 나 이러면 못잡는데? 왜? 아니 이런일이? 여기도고 본빵하자 이걸로 끝난거 같죠? 좀 더 세게 때리려면 이걸로 하는게 맞지않을까 가버려 나 오늘 일찍 잤어야되는데 벌써 거의 2시네 오케이 그대로 가자 흠 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세번째 카드 나온다고 했는데 안나왔네? 뭐지? 아 이걸로 갈까? 이걸로 늑대? 황소개구리로 가자 어차피 탱해야되니까 이걸로 가죠 괜찮은 선택이야 흠 음 누구지? 아하 아하 아까 상대했던 그 친구네? 모세 일단 이렇게 갑시다 일단 이렇게 갑시다 가끔? 담비 내야겠다 어 어 이거는 블러드 하운드를 내는게 나을거하거든요? 담비로는 이걸 원콜 못내니까 빠르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나 이제 고수니까 이렇게 가자 모세를 막고 네 이건 뭐지? 아 이건 뭐죠? 어? 어? 이런게 있어 뭔 카드인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이거 금광이기 때문에 피관리 해야되거든요? 아니 폐관리? 적당히 이겨야돼 어? 네 토끼가죽은 뭐야? 토끼가죽은 뭐야? 2페이지에 탕 탕 어? 시... 시... 시체 구두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잠깐만요 아 이거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근데? 아니... 토끼가죽... 뭐야... 아 이건 한번 써보자 궁금하다 아... 오... 안된거 같네요 뭔지 모르겠네 아 아니 뭐지? 바람쥐? 바람쥐? 아니야 이거 먹자 복수리로... 어? 아직 안되네 이제 되겠죠? 아마? 이제 되겠죠? 어 네 끝났네요 엥? 아까... 먹었던... 우라율라 또 먹었다 이 친구로 가자 생각을 해보자 이게 뭐였죠? 이게 뭐였죠? 이건... 개모양인데? 이건 왜있지? 뭐지? 음... 근데... 개표식이 없다 아쉽게도 흠 음... 이 녀석을 공격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빠르게 빠르게 이겨버리겠습니다 이 녀석들 공격 더 좀 아픈데? 그리고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우울하윤리가 있다 데미지 7자리에 원콤을 내면 되겠죠 여기 가버려 와우 어 이거 뭐지? 구름표가 돼있네 길 좋은 가죽을 보여주세요 두 개 있지요? 회색곰 색상 아래는 뭐죠?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데 이것보다 회색곰이 낫지 않을까요? 탱킹도 되면서 이제 회색곰 먹자 이건 뭐가 좋지? 이거는 나중에 능력치 공포 게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무서운 건 없음 나중에 불사를 다른 애한테 넘겨줄 수도 있으니까 불사를 먹자 나중에 나중에 능력만 뽑아 쓴다는 느낌으로 일계미 일계미 스팀 게임 맞습니다 지금 할인 중 허허허허 흠 흠 흠 자 보세요 담비를 만약에 여기 놔요 그러면 다음 턴에 담비가 녹아서 능대를 못 낸다 능대를 못 낸다 하지만 데미지 3을 그냥 먹고 그 다음 턴에 능대를 낸다면 어 네 이해되셨나요? 허허허허 자 이렇게 살짝 아프지만 괜찮다 다람쥐 내고 능대로 생각해보니까 능대를 여기 쓰고 여기는 이제 방기머리를 내는게 낫겠다 그쵸? 그러면 3에 데미지를 주면서 카드까지 없앨 수 있는 1타 2P 느낌으로 어 끝났다 될 수 있지요? 가보려 뭣 이거 뭔가요 이거 한번 가볼까? 왜 점점 어두워짐? 어두워지나요? 인지를 못하고 있었네? 아니 비용을 내야 된다고? 잠깐만 3개짜리 뭐가 있었지? 오미였죠? 1개짜리 뭐가 있었지? 단비 단비를 보낼까? 허허허허허허 단비가 어 정은 들었는데 아 그래 정 들었으니까 단비는 바퀴벌레는 안되는데 그래도 3개짜리면 이거거든요? 그 회색검? 3개짜리 회색검 보낼까요? 회색검 아니면 단비 정이 밥 먹어야 살리진 않는데 가버려 어? 뭐야? 이건 뭐임? 엥? 뭐죠? 내가 잘못 이해한건가? 뭘 기대한거냐는데요? 뭘 기대한거임? 너의 앞에 재물을 놓았다 뭐지? 이게 제일 멋있다 그쵸? 앵? 앵? 네에? 뭐야? 이게 뭐였죠? 보스였나? 어우 깜짝이야 어 회색검 나왔다 방울뱀이 점점 강력해지고 벌집 오 이거 뭐야? 범위임? 방울뱀이 데미지가 3인데요? 맞긴 해야겠는데? 아니지? 야 한턴에 보낼까? 이걸로? 어 쓰자 그냥 어? 아 한턴에 못보냈다 괜찮아 오히려 좋아 4 데미지 그리고 여기서 3 데미지를 먹고 그 다음 턴에 4 데미지를 다시 주면 끝나겠죠? 데미지 하나 더 주자 안비로다가 가버려 좋습니다 이거는 나 이거 처음보는거 같은데? 이 모양은? 음 뭐야? 실패 세용자에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액체가 담긴 병은 쓸모가 없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수 있다 그쵸? 아니면 이걸 고르게 할 이유가 없다 그쵸? 낚시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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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야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여기 두자 바퀴벌레 선반에 올려놓긴 한데요? 깨아라는데? 아니 뭐야 늑대가죽은 좀 아니지 않나요? 내면 안돼요 왜냐 이거 몸빵도 안돼 심지어 상대 무시하고 오육하는거라 담비가 곧 당하겠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낼 카드가 없다 악 와 뺏겼는데요? 이게 뺏기는구나 몰랐네 야다 이제 어떡하냐 블러드 아운드 오케이 어 나쁘지 않다 배민이 일자리 아 그러면 늑대가죽을 여기 붙으면 되겠다 이건 막을 수 있으니까 코 키벌레 바퀴벌레? 어 오케이 이거 좋다 이대로 가면 이길 것 같은데요? 데미지 1이 없어지고 그쵸 다음부터는 생각도 해야되니까 아 근데 이거 낚시꾼한테 당하지 않나? 잠깐만 그럼 뭐야? 카드 세는 가치는 모르겠다 일단 2페이지 가자 내복이나 할까요? 아 패개수랑 똑같은 공격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자 아니 뭐야 백사가리가 나왔는데요? 와 망했다 대형사고다 이거 어 이거 좀 좋지? 토끼가족으로 탱킹하고 토끼가족으로 탱킹하고 토끼가족으로 여기 탱킹 모르겠다 어? 일단 탱킹하고 와 이거 못 뽑아 잠깐만 오락쇽? 아 반칙 아니 반칙이요 이거 너무 세잖아 아이템 없나요? 아까 이상한 아이템 안 먹고 어 그걸 했더라면 아쉽다 그쵸? 끝났다 끝났다 갓을 쓰는 건 어떨까요? 이거 뭐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몰랐네 오케이 오케이 굿굿 이러면 좀 벌었죠? 제대로 가자 오케이 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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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와 나 갈고리가 있는건데도 몰랐네? 다행이다 어우 좋았습니다 순수 가버려 일단 이겨냈습니다 다음 해봐 다음 해봐 오라일리로 가자 모르겠다 난 한방만 노려 흠 오라일리로 가자 어 가족 다 팔자 나 더이상 가족 갖고싶지 않나 이거는 다른거 다 제쳐주고 그냥 흑염소 흑염소가 맞아요 코스트가 높은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뭐 뭐지? 어? 어 좋다 흑염소 두개로 가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불사가 있었는데? 불사 불사 흑염소 불사 흑염소로 가자 흑염소 오케이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쎄진거같은데 아까처럼 다시 강해진 느낌 사마귀알 강력해진다 이게 베스트겠죠? 아 나 이거 턴 안했구나 턴 할 수 있는거 까먹었네 괜찮아 늑대 바퀴벌레로 깨고 이때는 두개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다 어 좀 아픈데요? 잠깐만 이거는 잡았고 어 이거는 못 잡았네요 못 잡았고 이거는 심지어 무시하고 공격하네? 늑대가 필요하겠는데? 강기벌레 희생해서 늑대 뽑고 이거를 일단 잡아야겠다 그렇죠 어 뭐야 오 다행이다 죽는줄 아 잠깐만 좀 큰일났는데? 또 위기인데요? 아 머리 아프네 아 머리 아프네 데미지 몇이죠? 1,2,3 1,2,3 한 턴을 버티네 한 턴 이거 말고 이걸 뽑으면 만약에 이걸 소모해서 이걸 뽑는다고 하면 아 좀 쉽지 않은데? 잠깐만요 이거 뽑으면 가능성이 있나? 다람쥐 뽑으면 다람쥐 뽑으면 낼 수 있는게 짐꾼지 밖에 없잖아 여기서 카드 뭐있었죠 저? 못보는구나 뭐가있어야 얘기지? 체력 2짜리? 공격력 2짜리? 그리고 바위? 바위는 지금 쓸모가 없잖아 아 잠깐만 그럼 나가리인데? 나가리인데요? 어 잠깐만 나 체력 하나 쓸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턴 버티자 한 턴 버티고 늑대 뽑자 일단 이걸로 한 턴 벌었습니다 이건 어차피 제가 잡거든요 어? 아 아 아 아 까마귀알이 어 어 그러게 까마귀알 효과 봤어야 됐네 으흐흐흐흐 되게 부화하는 거구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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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없다. 아이템 먹자. 아 네. 반갑습니다. 얼어붙은 주머니지병. 병염소가 낫지 않을까? 이게 뭔가 있나요? 스토리상 뭐가 있나? 한심한 쥐라고 한 거 보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아니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나? 흠 흠 몰라? 어. 벌써 태가 좋아. 가람쥐 뽑고. 흑염소 내고. 이게 뭐였더라? 몰라. 바로 꺼내죠. 두텀만 해. 어? 두 턴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자리를 옮겨버렸는데? 호잼 아 근데 여기서 아이템 쓰기엔 좀 아깝다 첫 패가 너무 잘 나와서 굳이 써야되나 싶네 오 음 음 음 음 음 음 무라엘리 뽑아서 끝내자 무라엘리 뽑을 수 있죠 이러면 안 끝나나? 와 안 끝났어 잠깐만 어 끝났다 가버려 원콤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안 할래 거래 안 해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지? 이것도 듀얼이구나 어 흑염소 아이템 나 다 찾나? 이 도장을 가는 가위로 막아야겠는데 가위로 막고 짐꾼쥐를 뭐 이쯤에 둘까? 이게 뭐죠? 얼어붙은 주머니병 얘대로 가자 뭐가 없자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회색곰 이걸 깨기는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두더지 인간을 회색곰의 데미지가 좀 필요하겠다 아 이거 때문에 계속 복제된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맞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일단 가자 어 주머니지가 나오는구나 녹으면 몰랐네 어 유리울리 같은 거를 뽑아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실패 그러면 다시 생기죠 흠 짐꾼쥐로 탱킹하고 일단 가보자 짐꾼쥐로 탱킹한단 마인드 나도 싫어 구더지가 또 나왔네 바위 뒤 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위를 먼저 없애야 그 다음에 뒤를 때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임 그 방어라서 공수가 아닙니다 흠 염소로 늑대 먹을까 일단 늑대가 하나 필요할 거 같은데 이렇게 가자 어 새끼 LQ구나 이 녀석 먼저 잡았어야 됐을 거 같은데 이걸 쓸까 그러면 어 얼어붙어서 못쓴 아 몰랐네 얼어붙은 거 못쓰는구나 회색곰 리필하자 회색곰 리필하겠습니다 도베를만 아 이거 얼어가지고 쓸모가 없네 그냥 가자 모르겠다 녹았다 드디어 녹음 아 이거 괜찮은데 흑염소 넣고 와 이거 흑염소 진짜 사기다 이거 무한복제 되니까 이거 좋은데요 두칸? 두칸이면 끝나나? 아 근데 이거 지금 쓰기엔 아깝다 왜냐면 거의 이긴판이거든요 그냥 지금 쓸까요? 고민되네 어 잘 아꼈다 잘 못 아낀 것 같기도 하고 허허허 뭐야 담비? 이긴 것 같죠 일단? 어 우라울리 나왔다 드디어 나왔구나 기다렸다고 와 이거 이빨 좀 많이 엮겠는데요? 가보자 가보자 캬아 캬아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배부르다 강냉이 다 털었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 또 개가 없네 그냥 갖기 싫은 근데 가질 수 밖에 없는 이 구조 인공간으로 움직인다 블러드 하운드가 블러드 하운드가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요 어? 잠깐만 이게 만약에 우라울리한테 들어간다면 이 4칸짜리 우라울리를 그냥 공짜로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아니면 아 어차피 중복이 안되나? 그거는 카드 능력치 중복은 안되죠? 그러니까 한 카드의 능력 한 3, 4개는 안들어가지 나 아까 여기서 죽었었나? 아 아까 여기서 죽었다 기억났어 이번엔 다르다 좀 더 강이 졌거든요 저도 외압떠치 그거였죠? 데미지 1 먹고 내가 데미지 타준다는 마인드 내가 데미지 타준다는 마인드 이렇게 가지요? 이렇게 가지요? 와 이거 큰일나는데? 덫이 너무 많은데요? 어차피 죽을 친구니까 이거 희생을 해야겠네 그러면 이거 희생을 해야겠네 엥? 허허 주인의 손에는 가죽이 주어진다 일단 가자 일단 가자 모르겠다 아 아 이렇게 가죽이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담비야 아니 담비야 여기서 왜 나와? 허허허허허 여기서 나오면 어떡함 뭐가 딱히 없네 뭐가 딱히 없네 탱킹하고 탱킹하려면 샘커형으로 쓰죠 이것도 짐꾼지 어.... 짐꾼지로 짐꾼 뒤로 아이템 먹지요? 이건 뭐였지? 아... 내 피조몰이 공수 도장이 있는 것처럼 1, 2, 3 근데 여기서 써야될까요? 나중에 쓰는게 좋지 않을까? 이거 이미 이기지 않았을까? 짐꾼 뒤로 두번 공격하면 이길거 같은데? 그냥? 데미지는거를 뽑으면 돼 오케이 이긴거 같죠? 여기 넣으면? 끝나지 않았나? 좋아요 아이템까지 아껴냈습니다 어 이 페이지가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뭐야 뭐야 이거 뭐.. 뭐.. 뭐하는거죠? 나머진 저를 위해서 싸우게 될겁니다 하하하하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데미지 센거를 먹어서 먹어서 흑영소 있죠? 아직 이긴거 같은데? 아이템 쓰면 이기겠죠? 그대로 아이템 아끼길 잘했다 그쵸? 흑영소 종 가버려 고맙습니다 넌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니다 가버려 저란물 음 윤리가 낫겠다 그쵸 끝이 다가왔다 어 이거 설마 챕터 1 끝인가 뭐 챕터 2부터는 좀 재미없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챕터 1까지만 일단 할건데 뭐 끝난 느낌인데 거의 이건 뭐지 어 뭐야 연기 돌아가는 지구부원 어 네 이건 뭐죠 몰라 오 뭐야 재활을 좀 더 해볼까 옷장을 뒤져보라는데요 옷장이 어디야 어 어 아 쓰러지다랑 쓰러지다랑 다르구나 플러스 아 네 받았습니다 옷장이 어디죠 이미 내가 열었나 말 좀 해봐 뭔소리요 크랙할 수 있는게 없는데요 근데 어 크랙이 안되는데 테스트 테스트 몰라 이게 뭐지 음 음 봉수를 먹어서 유리율리한테 줘야겠다 어 뭐야 아 이게 그 말한 챕터 2인가 아 근데 2부터는 좀 재미없다는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공포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분위기만 살다 그렇고 그냥 재미있음 와 이대로 그냥 아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몰랐네 몰랐네 뭐야 뭐죠 레어 카드가 나와야 된다 그나마 레어가 낫지 않나 아 아 짐꾼지가 레어 카드에요 아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뭐가 나올까요 근데 원하는 거 뽑는 게 좀 사기 아닌가 두 장 뽑는 것보다 추천받습니다 회를 두 장씩 뽑기 아니면 원하는 거 뽑기 무조건 두 장 근데 유리유리 같은 거 딱 뽑으면 아 그래 오케이 어 반복한다는데요 아 질주자? 반지 없고 나 가죽 없지 않나 방금 바꿔서 그나마 이게 낫겠다 어 뭐야 이게 진짜 나온다고 길었다 8개의 뼈 원하는 카드 이거죠 오 뭐야 선물 두 개를 모두 받아냈구나 인상적이구나 안타깝게도 곧 네 모습을 앗아가야 한다 왜요 나 죽기 싫은 오 뭐야 무서운 건 아니겠죠 셋 퓨 엥 충분한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 3페이지까지 있어? OLD E E E E 그 두 장 뽑는 거랑 원하는 거 뽑는 건 어디 갔죠? 도저지 인간? 그건 뭐지? 흠 일단 흑염소 흠 흠 흠 흠 흠 흠 1. 2. 2. 2. 3. 4. 5. 5. 5. 5. 5. 5. 다람쥐로 일단 좀 막자 이거를 데미지 3이나 되네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잠깐만 길었다 울어요 일리 와 잠깐만요 이거 선물이 너무 사귄데요? 말도 안 되잖아 여기서는 다람쥐지 다람쥐 뽑으면 끝났잖아 3페이지까지 있지만 일단은? 아 두더지인가? 어? 아니 뭐야 아니 말도 안 돼 아 이거 좀만 잘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아 살짝 못한 것 같은데 방금은? 마지막 저장 16초 전 까빅 이용 1 우와 미쳤다 복사까지? 복사까지? 이러면 이제 어 네 오류가 다시 한번 카사딘 다시 한번 카사딘 하도 좋으니까 이제 빠르게빠르게 갈 수 있겠죠? 이래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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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새로 해야되는구나 아까 했는데 다시 리셋 됐네요? 없음 아 아 여길 안 했구나 여길 안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걸 안 했네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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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안의 넥댓 우리안의 넥댓 대충해보자 허허 대충하면 언젠가 되겠지 어? 벌업쇽? 벌업쇽? 아 오케이 엥? 흠 흠 이거 어차피 구종이구나 그럼 이러면 그럼 이러면 3 2 이건 좀 어려운데요? 나 이거 뜻도 모르겠는데 사실 포기할까? 허허 하지 말자 어차피 좋은 카드 많아 고마워 전설 그렇게 소중한 카드 노골 사실 뭘 먹든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 아 이만 이렇게 그렇게 소중한 카드 근데 잠깐만요 이 친구 왜 늙은 것 같지? 아까 이렇게 생겼었나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고생 좀 했더니 늙었네요 그런가? 너무 고생시켰나? 난 이제 빠르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나 이제 사기 그게 많으니까 그냥 가자 모르겠다 그냥 카사딘만 뽑는단 마인드 쟤 카사딘 어디갔죠? 님들 저 카사딘이 없는데요? 아 따로 먹어야 되나요? 어디서 먹어야 된? 혹시 카사딘 어디서 오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나 그게 없으면 좀 서운한데? 어? 뭐야? 이건 뭐죠? 분위기만 어두운 카드 게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무서운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거도 먹자 자 가볼까? 남쥐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뭐 어려울 게 없다 나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늑대 이건 뭘까? 아 늑대가 풀리는 거구나 딱 보니까 맞네 아 뭐야? 아 날개구나 망했다 뭐야? 뭐야? 뭐였죠? 뭐였죠? 아 오케이 항복했네요 상대의 일방법이 없다고 느꼈는지 뭐지? 뭐지? 네에에 방 안에서 뭐하면 늑대 풀려나 방 안에서 뭘 좀 해볼까? 어? 다람쥐 알파 야 알파가 있나? 모르겠다 흠 이게 우리 안에 늑대 아닌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주지? 우리 안에 늑대 카드가 죽어야 합니다 뭔 소리요? 일단 가보자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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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체력이 잘 안 보이는 거 같지? 황소개구리가 탱커니까 자 또 대결이네요 뭐야? 굳이 뭐 크게 생각하지 말자 초반이니까 그쵸? 어? 어 3개나 필요해? 어 3개나 필요해? 가야겠다 백상아리 백상아리를 백상아리를 어 어 잠깐만요 늑대? 담비 빼고 늑대? 그리고 이걸 잡을까?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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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나았겠는데? 차라리 이인거 같죠? 항복 안하나? 지금은? 와 항복 안하네 항복해 버려 흥이 있네 아까는 항복 바로바로 하더니 어? 오케이 드디어 나왔다 끝났다 끝났다 오케이 가위 보스전인가요? 자 초반 보스전은 굉장히 쉽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패스 패스 카사딘을 근데 첫 턴에 쓰긴 좀 아깝다 그쵸? 몇 스테이지까지 가보셨나요? 이 사람이랑 직접 붙어봤습니다 근데 원컵나서 죽었음 뭔지 몰라가지고 알았으면 이겼을거임 한 대 맞기에는 데미지가 아 이 정도야 뭐 아니다 그냥 집노새를 집노새를 죽이자 그냥 모르겠다 빠르게 빠르게 하자 어? 괜히 썼나? 악? 우와 잠깐만 개삭이잖아 지렸다 그럼 뭐 질 수가 없지요? 잠깐만 이거 그러면 와 이렇게까지 된다고? 지린다 가버려 무조건 클리어네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마지막 선물 다 받았거든요 그 카드 두개 뽑는거랑 원하는거 뽑는거까지 얻었는데 그냥 패턴을 몰라서 죽었음 원컵당했어 그거 아니었으면 그때도 이겼을텐데 암해봐? 옥제품? 모르겠다 이거 이거 먹죠 나중에 능력 뽑아낼때 쓰게 이게 뭐였지? 나 이거 왜 처음 보는거 같지? 아 아까 이거구나 이게 뭐라 그랬죠? 이거 뭐라 그랬나요? 몰라 이거 뽑아오자 어 일단 성공 어 일단 성공 이거 나 먹자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쥐였나? 허허허허 짐곤지 이게 뭐지? 우리 안에 늑대를 쓸 그게 없다 틈이 없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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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늑대 죽이긴 해야되는데 저거 얻으려면 상대 그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교촌 허허허 교촌 나왔다 아까 교촌치킨 먹고 있어서 교촌이라 지었거든요 아 네 허니 오리지날입니다 허니 허니 오리지날 선보 시키러다가 아까워서 그냥 오리지날 시킴 직접 공격 하는 친구라 안 되겠다 다정수? 다정수? 또 말? 또 말? 또 말? 또 말? 또 말? 많이 들어갔자 실패 도와주 하이디네를 뽑는담 어? 뭐야? 아이고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오 잠깐만 나 너무 세게 맞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체력 하나 남았어 제품 I do you know any good 카자딘 스트리머 코리안 어 루나리나 님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곧 군대 가가지고 없습니다 나머진 아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어 I don't know 인코리아 옥제품 спорт 어둠 하 무적이 될 수 있는 조촌? 잠깐만 그러면 노코스트로 이걸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진짜로? 이렇게 갑시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카사딘 굿 카사딘 5피 헝임 또 나야 남짓 반갑습니다 다람쥐 이 이게 뭐였지? 몰라 땡 짐꾼지 어? 아프다 아 내가 아이템이 많구나 생각해보니까 가장 쓸모없을 것 같은 이빨? 따끔 짐꾼지를 쓰고 싶은데? 짐꾼지를 쓰고 싶은데? 너 말고 너 말고 허허허허 야 이 친구는 뭐야 이게 뭐죠? 나 그냥 이거 써볼까? 그냥 이거 써보자 아 이런 느낌이구나 잠깐만 잠깐만 좀 큰일났는데? 아 이거 참 아 이거 지금 쓰면 안되는데? 몰라 자 자 1 1 1 1 1 1 1 2 1 1 1 1 1 1 2 1 1 1 2 3 2 1 1 2 2 2 2 2 3 2 무서워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무서운 장면은 안나와요 분위기만 이렇고 그래서 좋은거같아 나 무서운거 못하거든 이봐 잠수? 방울뱀? 뱀건설자? 이게 낫나? 카사디는 이미 나왔습니다 먹었음 여깄어요 그리고 스킵하고싶은데 못하나봐 그냥 방울뱀 먹어야되나? 먹자 아 네 카드겜 해보고있습니다 재밌어보여서 실제로 재밌네 챕터1은 재밌다고 했는데 재밌네요 방울뱀? 먹자마자 가자 보스전 이번 보스까지는 굉장히 쉽죠? 끝났네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가져갔었나? 아 그런거 몰라 일단 놓고봐 가버려 개사기네 카사딘 개사기네 카사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카사딘을 그냥 희생해요 그 다음에 다시 내면 돼 옆으로 바꿔서 내면 끝난다 그쵸? 어 이거를 이쪽에 내고 최대한 세게 때리자 무려 9회 데미지 강냉이 4개 터너버립니다 가버려? 여기서라도 사기 채무를 쓰자 넌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니다 쓰러질이 아니라 쓰러질 아까 배웠음 희생되어도 사망하지 않는다 이걸로 쓰자 가지요 어? 오! 이게 뭐였지? 아이템 이번에 이것 좀 죽여볼까? 뭐야, 교촌? 아, 카사딘이 아니었구나! 아니, 카사딘인 줄 알았는데 교촌이었네? 아니, 뭐야? 와, 이거 폐가 뭐 줄어들질 않네? 어, 카사딘 나왔다 이번엔 늑대 좀 깰게요 오케이 야생동물 해봐 그냥 카사딘으로 끝내자 어? 아, 이게 있구나 안 되겠네,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이거 뭐였죠? 됐지만, 도내가 터지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말한 K2014님 정확해요 근데 알면서 왜 말로만 나 하하 라고 할 뻔 아니, 가죽 너무 많으면 전투할 때 좀 불리한데?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더라? 아, 이거 불사? 뭐였나? 뭐였나? 불사를 줄만한 애가 없는데? 그럼 불사말고 이거랄까? 가족 빼고 늑대 뭐가 나을까요? 뭐가 없다 딱히 능력을 줄만한 친구가 카사딘? 근데 이미 불사가 있잖아 불사에 희생이 있는데 어, 이제 좋으려면? 뭐가 있으면 됐지? 무시하는 거? 오? 13번 아이? 이거까지 필요할까? 빈 공간에 맞은편에 피조물이 놓이면 이게 그냥 하늘을 나는 공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카사딘이 빈 공간에 맞은편에 피조물이 놓이면 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그러면 스킵하고 복제품 뭘 복제하지? 뭐지? 쥐? 그나마 이게 낫겠다, 그쵸? 그냥 하자 가사님 끝났네여- 이게 나와버렸네- 수고하세여- 가사디는 사기라고 이녀석아 세력 4 오 네 좋았습니다 어? 아 아 이거는 뭐죠? 나 이거 왜 처음 본거 같지? 아 이거였구나 이걸로 껴볼까? 사실 저거는 뭐가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서 중꾼지 흠 흠 중꾼지를 먹자 가위 카사딘 카사딘? 그런건 없어요? 카사딘? 네? 카사딘? 네? 아니 뭐야 왜 안나오?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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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꾼지 또 나왔다 오 좋은데? 카살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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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템이 패칸이면 안나오죠? 맞네 안나오네 교촌 와 이거 그냥 사기다 이것도 노코스트인데 계속 나오니까 패가 복사가 되네 교촌도 좀 사긴대요? 바로 교촌 그냥 끝내자 개미 무한생성에 노코스트에 이러니까 좋네 사실 이런건 다 필요없는데 어? 공수 공수 먹어서 카사딘 줘야겠다 이거였나요? 오케이 공수 먹어서 카사딘 줍시다 좋았다리 좋았다리 여러분 끝났지요? 16렙 카사디는 왔다 처음에 이 친구한테 죽었었는데 뭐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어? 뭐야? 13분하이 데미지가 왜 생겼지? 0 아니었나? 야 이건 뭐야? 황금가족 모임 야 이건 뭐야? 늑대가족?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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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뼈가 필요하네 카사딘 카사딘 뼈가 필요하네 콜라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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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카사딘 from Save 낼 수 있구나 이것도 천연 킹 구ienst 어..잠깐만 좀 아픈데? 허허 이건 뭐야? 한턴 버틸 수 있어? 괜찮아 흑염소 흑염소 바오? 일단 바오는 별로 쓸모 없으니까 이거 박아놓고 아 좀 별론데? 3회 데미지 근데 다음 턴에 이거 줬거든요? 칠면조 독수리 흠살 당하는데? 그 다음에 염소 먹고 아 네 할만하다 한번 해보죠 염소 먹은 다음에 백상아리 소환해서 큰 까마귀 먼저 잡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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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면 이거 먹고 데미지 그리고 데미지 2 받으면 데미지 2 받으면 할만하다 체력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럼 모임? 방금 가족 모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잡으면 되는구나 체력 1 다리 캤죠? 이러면? 1 다르면? 괜찮아 버틸만 하단 마인드? 아니 언제나 카사딘 백상아리가 힐 해주면 살겠죠 그래도? 아 드디어 나왔네 자 나가자 자 하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가사리는 16레벨이라고 어 맞아 2페이지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이긴거 같은데? 뭐 하든 상관없겠죠? 뭐 하든 상관없겠죠? 데미지 제일 센 거를 먹자 어? 뭐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쥐 가보려 옹수 카사딘 이거 못맞습니다 와 나 이거 자야되는데? 중독된거 같애 벌써 3시 반이네? 3번 아이 3번 아이 복제품 3분 공격 카사딘 카사딘을 3분 공격 쓸고 그랬나? 좀 아깝네 이미 공수를 박아버려가지고 어? 또 왔다 백상아리? 12의 데미지? 12의 데미지? 오케이 가보자 여기서 뭐 줬었죠? 생각해보니까 선물 선물 주세요 가죽 가죽? 레어카드? 가죽이 몇개 있었죠? 바꿨나? 가죽 아니면 이건데 레어? 레어? 레어가 낫나? 오케이 고맙습니다 원하는 카드죠 이거는? 카사딘 뽑아야돼 어쩔 수가 없어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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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 반지는 뭐죠? 반지는 뭐예요? 이거 내가 안한건가? 공수여야겠다 어? 바로 나왔네요 어? 오케이 이거 무조건 깼다 미송은 뭔가요? 이거 뭐임? 근데 그냥 두장 뽑을래 자 가보자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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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소 깎이 이건 못 깨는건 말이 안되죠? 와 카사딘 첫 턴에 나왔어? 미쳤다 심지어 백상아리까지? 말이 안 되는데요 잠깐만 이거 카사디는 어차피 또 세울 수 있잖아 와 이거 완벽하다 못 깰 수가 없는 거죠 상대 이거 능력치 뭔지도 못하여 하지만 아니 필요가 없다 그쵸? 표촌 할게 없는데 근데? 짐꾼지 그나마? 가볼까요? 안됩니다 16렙입니다 이건 뭐죠? 아니 방어 40? 군데도 내가 되지 않을까? 데미지 센걸로다가 하자 이때? 아니 데미지가 하나 줄어든건가 이거는? 원래 데미지가 0이 아닌거 같은데 보니까 이거 먹어보자 뭐 나오는지 그냥 해보죠 와 데미지 미쳤다 아 아 이거 악취 도장으로 내달 약화시키다니 네 뭐 끝난거 같지요? 그냥 가죽 뭘 뽑든 이길거 같으니까 그냥 가죽 먹어버리기 정말로 달을 파괴했구나 정말로 달을 파괴했구나 나를 끝내는 일만 남았겠군 어서 해다오 이거 그냥 가자 먹으려 오 잘 들었습니다 뭐야 뭐야 뭐죠? 챕터 2죠 아 네 재밌었습니다 하하 챕터 2는 다음에 하는걸로 그쵸? 챕터 1이 재밌고 2,3는 살짝 뇌절이라고 들었거든요 나중에 기회되면 더 해보겠습니다 아 네 재밌었습니다